하이요 영패 님 이기고 십쓱 찍으려고요 자 프로토스 유저네요 풋부전 비밀이요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이게 랜덤의 유미죠 님은 고수신가요? 자 파일럿 이제 입구에 좀 가깝게 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랜덤에 좀 살짝 신청을 타는 것 같네요 무난하게 자 게이트 지어주고요 저의 별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3시부터 가볼까요 마루마루님 또 2천원원 감사드리구요 일단 알겠습니다 원서치가 될까? 오늘은 정차룬이 썩 좋지는 않던데 역시나 없죠 까비 일단 질러다나 잘 찍어줄거구요 누가 왔나? 일단 하이 뭐가 마주쳤나? 난 못봤는데 오 일단 풀오브 마주쳤습니다 대각에서 온 것 같은데 이거 투구 한번 지어줄거구요 가스 한번 파주치가 일단 센터게이트 아닌거 확인했구요 여기 질럿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투게이트 확인 이거 수비 한번 잘 해볼거에요 버터리나 좀 지어줘보겠습니다 멀티 가져갈 생각인거 같기도 하죠 상대가 자 안마단 한번 볼까요 자 멀티는 아닌거 같구요 질럿이 일단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가스 파주나요 가스 파주나요 멀티 가져가겠다는거 같죠 사게이트 같기도 하고 다른곳에 게이트를 늘렸을거 같기도 하구요 이거 쥐임 쥐임 야 이거 다른곳에 사게이트 올렸다 자 배터리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쥐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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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열두시 방향에 투게이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할게요 왜냐면은 프로브를 너무 오랫동안 상대가 쉬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분명히 자 게이트가 어딘가 있을텐데 멀티를 가져가진 않았거든요 상대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자 나오죠 쥐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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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많이 눌렀습니다 하 자 쥐 여권 주사닝 자 이거 두셋 정신 확인 요망 자 자 이렇게 뭐해드려요? 원하는거 다 가능 자 적으로 원하니까 적으로 가봅시다 배터리 형님 확실하네 자 형님은 이제 배터리의 변수는 생각은 못하고 이제 허리를 찔렸습니다 일단 열한시로 정찰 한번 가볼거구요 막으면 이기는데 안전하게 하면 안진마임 자 가스 한번 타줄까요 상대가 일단은 빠르게 정찰을 이기면 했어요 아이 포즈 더블 넥 같은데요 이거 파일런 정찰입니다 프로그를 최대한 잘 잡아줄 준비를 해줄거구요 하나씩 잘 커버해줄 예정 프로그를 최대한 빠르게 잡아주는게 중요하다는거죠 자 저는 이제 드론을 찍어줬습니다 상대가 이제 캐논을 찍을... 기계 지을거를 생각해가지고 겉쬐께요 아스타님도 감사합니다 이게 끝난다 잘 막아 하지만 님리드론 다섯시 갔거든요 상대 자 자 일단은 드론으로 전지 한번 잘 들어가야겠는데요 이거 자 너는 죽어야겠다 자 해처리가 좀 많이 미쳐지긴 했거든요 일단은 방해를 좀 많이 받았으니까요 다른 곳에 지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다가 지어줄거고 좀 일단은 귀찮게 되기는 했는데요 자 자 스타팅을 먹어두자고 스타팅 드론도 많이 찍어줬구요 도보로도 한번 추가요 드론치고 좀 부유하긴 합니다 자 이거 제거해줄거고 자 아라하이님 또 감사합니다 출근하기 출근하기 찌르면은 뭐 안해도 되긴 하는데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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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자 투실도 일단은 있구요 겜진 한번 잘 찔러볼까요 일단 저글링 바로까지고 잘 찍어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 아마 캐논을 두개를 지어주긴 했을거에요 상대가 타이어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태클 트리 상황이 일단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상대랑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안나는지 자 보지마 구라야 자 이거는 오 잠깐만 진짜 오래 안됐네 자 이거 먹어주겠습니다 코어가 좀 늙구요 이거 투게이트네 자 저글링 좀 많이 찍어주겠습니다 투게이트였구요 상대 이렇게 패트가 많이 느렸다는거구요 질럿이 위로 뛰었을거 같은데 그러면 자 여기로 띕니다 깔끔하게 먹어줄 예정입니다 잡아먹어줄거구요 드론 보충 드론 보충 야무지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잘 막았습니다 강원 눌러주구요 해처리도 진짜 많이 찍어줄 예정이구요 게이트 올라가고 스타게이트가 없는거 같죠 일단 드롬만 주구장창 찍어줄거에요 그룹만 상대가 이제 바롭질럿을 준비하는거 같거든요 이렇게 춤 한번 쳐주면서 여기까지 먹고 질겁니다 바롭이 근데 빠르긴 해요 상대가 그룹을 일단 최대한 잘 붙여주기는 해야되겠구요 안좋아요 하지만 수비가 돼있다는거 여기도 이제 썽톤 위조로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막아준 상황 썽톤을 좀 많이 지어주시면 템플러 아카이브 올라간다는거 일단 드롬부터 확실하게 좀 많이 찍어주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를 좀 활성화를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유닛을 좀 많이 찍어줄거거든요 부셔주면서 먹어버리기 부셔 먹기라는거죠 이게 스킬이 오머 여기서 이제 히드라 가는척 히드라 리스크덴 하나 지어줄거구요 대신 질럿이 많기때문에 투비는 좀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점 여기 썽톤 한번만 더 잘 지어주겠습니다 가스 좀 파주면서요 여기도 가스 파주면서 잘할 예정입니다 자 뒷방 대비하고 있어요 상대 뒷방 대비 뒷방 대비 여기는 아직은 여기가 없다는거구요 여기는 이제 절대 못 힘든다고 봐도 금방합니다 일단 인구수 좀 뚫어놓을게요 가스는 일단은 제대로 잘 확보를 해놨구요 자 드롬만 욕심을 내가지고 오 잠깐만 이건 먼지인데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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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시티 썽큰 심시티 제대로 해주겠습니다 여기 여기 있는거 데려온 다음에 유탈 한 번 찍어줘야겠는데 압박이 상당히 거세다는 거고요 뚫리긴 하겠는데 유탈 뜰 때까지만 잘 거쳐보겠습니다 막나요? 그래도 막는 그림 오 막았습니다 위험할 뻔 했고요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딸깍 자 유탈 나왔어요 급하게 좀 찍어줘서 얼마 안 나오긴 했어요 질러지 계속 나오네 여기도 썽클을 좀 많이 지어주긴 해야겠는데 이렇게 잘 해줄 거고요 유탈 궁옥 돌리겠습니다 두 마리밖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썽클을 좀 많이 지어주긴 해야겠다 근데 아직 미네랄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일단은 좀 대처 잘 해줄 거고요 여기 드론이 좀 갇히긴 했네 유탈 한 번 이제 추가해주겠습니다 상대도 이제 다른 지역의 멀티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거고요 무식하게 하네 게임을 야 이거 깬다고 되겠어? 자 베어 딸깍 체력 회복 됩니다 완성되면 게임을 아주 무식하게 하는데 상대 질러 제대로 짜내기였고요 이제 그 이 가스를 다 뮤탈로 탄산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에 이제 멀티가 있나만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계속 질럭만 나왔는데 이제 한방이 강력했던 만큼 상대가 이후에 좀 뒷심이 살짝 부족한 모습이고요 캐논 캐논 점사 악판 나옵니다 하나씩 자 한방 나온다는 거 뭐 성픈을 좀 더 지어줄까요 그리고 여기서 좀 나무지게 컨트롤 한 번 해볼까 어디 갔지 자 어 요렇게 그래도 데미지가 강력합니다 악한도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데 약 두 마리 두 마리 오우 세 마리 잠깐만 세 마리 이 녀석 뚫는데 진심인데 되요 자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아주 무식하게 하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요렇게 너가 정직하게 하는 거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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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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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그리고 이제 무탈 한 번 세 무대 정도 되기 때문에 공업도 됐구요 공격 한 번 가볼게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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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하 stata 있기는 한데요 여긴 일단 그냥 지나갑시다 경비가 좀 사범하기 때문에 좀 더 모아서 공격을 가질께요 자 니탈 계속 잘 찍어주고 이쪽으로 가스 한번 파주고 여기 수비가 상당할 것 같은데 상대가 넥부 들어갑니다 넥부 일단 아칸 한번 점사할게요 자 넥서스 점사 일단은 2차별폭격 여기까지 자 아이고 또 감사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앞마당 공진 깨줘야 겠쪼 이렇게 자 여기까지 악탄이 뭐 때리긴 하는데요 괜찮아요 자 저 일꾼들 다 실업자 돼 자 이렇게 GG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자 자 자